드디어! 뮤직비디오 저희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 봐요! 저희도 처음 봅니다 스태프분들이 보시길래 나도 보려고 했더니 너희들은 지금 보면 안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와야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 됐어요 잘 준비합시다 떨리니까요 빨리 해주세요 갑니다 진짜 떨린다 좋아! 소리 좀 휘어주세요 잠깐 멈춰봐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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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수 있어 됐어 됐어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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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뒤통수 맞았어요 연기하죠 JK 발 댄스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명품연기 오석이 형? 명품연기였어 방금 오 싱겁게 뭘 본거죠? 지이형? 방탄 주인공이라면 이 정도 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와우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티저 그 장면이네 지민이 표정이 오우 야 지민 옛날에 모치 지민이가 아니야 이야 지민 잘한다 내가 바로 강사로 지민이다 우와 저거 정립이야 지민이 섹시하다 이 노래가 너무 잘생겼어 레스토라든가 여기서 제일 열심히 하는 호비 역시 이번 노래의 주인공이란 역시 화랑인가요? 호비 발작이 맞냐? 누구야? B야? 잘 나왔다 정국씨 너무 야한거 아닌가요? 멋있네 뭔가 봤죠? 호비를 맞춘요 호비를 맞춘요 호비를 맞춘요 호비 에너지가 너무 척다 호비를 맞춘다 신나 신나 내가 바로 푹 쉬고 얼마나 흑사탕 세트가 멋있어 원샷 형님 잔좀 해보셨나 봅니다 아 두렵습니다 세끼라고 연습 많이 했을텐데요 실수로 된거에요 왜 실수일까요? 세트가 대박이다 원래 이런 색깔이 아니었잖아요 멋있다 색보정이 힘납니다 호빈인가요? 정국 정국 언제까지 미나려인거야? 하루종일 사진이야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좋은가요? 지민이 형이 여장면 누구야? 이게 하도 영상을 우리가 따로따로 찍어가지고 이게 나 언제 다니시냐 진짜 처음 보니까 뭔가 다 퇴근하고 형이예요? 나 촬영할때 여기 스텝파이브에 뭘 부셨잖아 들어갔다가 홍나가지고 지치고 있는거야 저거 아프게 했는데 멋있다 오우 아 이거 뛰어가자고 나 찍은거 아 이거 슈가가 갈뻔했지 내가 했어 슈가 형이 형이 아니었어 슈가 형이 피앙으로 치는게 멋있어요 슈가 형 진짜 잘생겼다 제일 잘생긴 두명이 진이 형이 진짜 잘생겼다 확실히 좋아해서 피해 잘생겨서 피해 뭔가요? 비인가요 방금? 비인가요? 아 이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키상 끝나는구나 여기서 아니야 마지막 훅도 남았어 아 훅이 남았구나 마지막에 내 인생 첫 키스 시즌 인생 첫 키스 시즌 마지막 키가 너무 작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석고상이 너무 키가 작았어 어깨 되게 넓다 야 이거 옛날 태형이가 아니네 야 나 방금 봤어 야 멋있네 야 멋있다 비비 오 지민이 야 지민이 다했네 이번에 노래인데 뭐야 지민이의 노래야 아 이거는 호석이 형이 노래져 야 멋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금 irm Wagyu 중에 제일 뭔가 뭔가 되게 퀄리티있어 웅장하고 뭔가 이제 우리 초빵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야 화이팅 합시다 우리 저희는 지금 이거 찍고 바로 안 연습하러 갑니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우리 반찬 사람들 화이팅 대박입니다 빗땀 너무 화이팅